안녕하세요 보이스4의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곡 촬영 현장에 나와있고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멤버들을 한번 보러 갈까요? 매일 거울 앞에 서 있는 날 보며 너무나 잘 버티고 있다며 스스로 난 괜찮아 아프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 너를 지웠다고 말해 나도 모르게 눈에서 흘려진 눈물 미처 땅에 닿기 전에 깨달아버린 난 너무 아파 쓰러질 것 같아 가슴을 내리쳐 오늘도 너가 없어 죄면은 걸리지 않아 I'm listening to your heart 어느 곳에 있어도 네가 웃고 있는데 그 어느 곳을 보아도 네가 넘쳐있는데 I'm never gonna stop this What's your promise? 돌아온다는 말 왜 했니? 넌 지금 어디에? 성격이ày 너를 지워진 숙소 나의 사람 내가 볼 때 하나의 사람 너를 지워진 생각 아 어 어 어느 곳에 있어도 네가 웃고 있는데 그 어느 곳을 보아도 네가 놓쳐있는데 We've never done all stop this What you promised 돌아온다는 말은 왜 했니 커피 한 잔에 오늘 되게 좋아요, 오늘 좀 잘생겼거든요. 약간 좀 나쁜 남자처럼. 하지만 내 여자한테는 찾아야겠지. 사진 찍을 거, 뭐 좀 어떻게 해야지. 사진 찍을 거, 찾아보고. 이게 보기에는 그냥 항상 바보던 거였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은 거 같은데, 진짜. 내 말로 장난 아니다는 거를 이번에 자체도 체감한 거 같아요, 정말. 맞는 말이긴 한데. 사진 찍을 거, oli. 사진 찍을 거. 사진 찍을 거. 사진 찍을 거.